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시그마 기출완성 1044제 오리엔테이션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강좌는 기출문제풀이 강좌야. 이 기출문제는 너희들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인데 2015 교육과정에 딱 한 해만 지금 시험이 치러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를 가지고 다음 해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 학생들이. 학생들이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직접, 당연히 직접 하겠지만 1년을 보고 그리고 그 전에 기출문제들 있죠. 그 기출문제들을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쉬운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까지 총망라를 해서 소개하는 바로 그 강좌가 이 시그마 기출완성 1044제입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기출 300, 300개의 문제로만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시켰죠. 그렇죠? 기출 강좌가 기출 300이라는 책이었는데 실전 300은 이제 예상 문제고요. 기출 300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선 너희들이 그 방향성을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전부 다 완전히 개정을 했습니다. 새롭게 문제들을 뽑고 책에 스텝 1, 2, 3로 구성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제작이 된 책이 바로 이 시그마 기출완성 1044제입니다. 알겠죠? 작년까지는 300개만 푸는데 왜 올해부터는 1000개를 풀라고 하냐 작년까지도 사실 개념완성에 있는 워크북에도 300개가 있었기 때문에 한 600문항 가량을 풀었는데 올해는 왜 1000문제로 늘어나냐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고 왜 1000개 다 풀어야 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1년밖에 진행이 안 됐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 교육과정에 맞는 모든 문제를 푸는 게 맞잖아요. 쉬운 것들은 쉬운대로 연습을 하고 어려운 것들은 또 어려운대로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학습법을 얘기해 줄 겁니다. 스텝 1, 2, 3로 나눠 놓은 이유가 또 있겠죠. 그렇죠? 자, 강의 교재는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그마 기출완성 그리고 해설집 두 개로 되어 있고요. 해설집은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1044제, 1044 문제가 다 들어있고 스텝 1, 2, 3 중에 스텝 3는 특히 중상급 고난도 문제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텝 3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알려주는 포인트까지 모두 문제에 들어 있습니다. 1, 2는 해설만 들어있다면 스텝 3 같은 경우는 프리 알고리즘 플러스 해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그마 기출완성 교재가 되겠고 또 하나는 시그마 기출완성 책 크기가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 중에 많이 보는 책이 자이스토리죠. 자이스토리랑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책 사이즈보다 더 큽니다. 알겠죠? 종이는 너희들이 직접 여기에 풀어볼 수 있도록 미끄러지는 종이 아니고요. 이게 필기가 잘 되는 종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겠죠? 미끄러지는 종이는 아무래도 너희들이 딱 봤을 때 좀 이렇게 화사한 느낌은 나는데 실제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죠? 맑대로 미끄러집니다. 그렇죠? 볼펜으로 풀면 잘 안 써지고 수성펜으로 풀면 다 번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전부 다 필기감이 좋은 종이로 구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학습 대상은 당연히 고2, 고3 그리고 N수생 수능을 준비하는 고3들 재도전을 준비하는 N수생들 N수생들이 특히 기출 문제 같은 것들 몇 개만 더 선별해서 보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스텝 1, 2, 3로 나눠놓은 이유도 있습니다. 뒤에서 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내신을 준비하는 고2 고2 같은 경우가 기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사실 고2 모의고사 같은 것들 정리되어 있는 책이 없잖아요. 이 책은 고2 모의고사부터 정리가 되어 있어요. 스텝 1이 우리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고3 같은 경우도 고2 문제들 중에 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들이 또 많고 기본 문제들도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책입니다. 알겠죠? 기출의 중요성 당연히 기출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능의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수능에서 쓰는 표현. 수능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채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익숙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말로만 정리해줘. 자, 수능은 이런 표현을 써. 이런 표현을 써. 말로 정리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게 채득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충분히 연습하면서 반복하면서 그 언어를 자신이 채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화하고 유형들을 너희들이 알아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수능을 또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의 언어를 채득한다. 두 번째는 이 반복 재출제가 된다라는 거는 평가원이 이미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전에 그 수능 매뉴얼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평가원에서 이렇게 수능을 내겠다라는 곳에서 그렇게 한번 공지를 한 적이 있어요. 자주 하진 않아요. 가끔 얘기를 해주는데 수능은 반복 재출제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공부하라는 게 평가원 자체의 방향성입니다. 당연히 신뢰성 있는 문제들 오류 없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네. 아예 오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문제들은 아주 정교합니다.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교육청과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한 기출문제들로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선생님 무슨 복수정답이 인정됐던 거 있던 거 같은데요. 이거 문제 오류였던 거 있었던 거 같은데요. 수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이 책은 이 오류 없는 문제들 오류 없는 기출에서도 복수정답 이런 것들 다 제거하거나 그리고 수정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학교 시험에서 출제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야. 몇몇 문제만 풀고 싶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학교에 따라서 전국에 많은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 방향성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고2, 고3, 모2고4 수능 문제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신형 문제들을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수능 문제들을 꼭 풀어야 되는 학교들이 사실상 대다수죠.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내는 게 대부분 기출문제 변형 또는 기출문제 자체 그리고 EBS 이쪽에서 출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고2 학생들 중에 수능형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들 수능형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 문제들을 베이스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2 학생들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당해년도 수능에 대한 예고다. 이건 뭐냐면요. 매년 올해 수능을 보기 위해서 수능을 보는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6월과 9월 달에 모의시험을 모의평가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방향성 그대로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과거 기출이 똑같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과거 기출은 수능의 언어를 채득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한다는 것이고 진짜 올해 나오는 방향성은 올해 6평과 9평 그리고 한 해 동안 진행되는 교육청에서 올해 수능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교육청에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과서를 검증하는, 감수하는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방향성이 안 맞을 리가 없잖아요. 특히 그중에서도 올해 진행되는 것들은 더더욱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올해 실시되는 모의고사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분석을 해줘야 돼. 기출 문제집은 사실 작년 수능까지의 기출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추가 드릴 말씀은 올해 진행되는 모의고사들도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해줘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그마 기출 완성, 고2, 고3, 고2 모의고사 고2는 교육청 모의고사만 있어 고3은 3, 4월 교육청, 6월 평가원, 7월 교육청 그리고 9월 평가원, 10월 교육청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 세 가지가 이제 고3 교육청 모의고사의 기출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 모든 문제를 총망라해서 수능은 28년간 진행이 돼서 1994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28년 진행이 됐는데 사실상 그 모든 문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육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뽑아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문항들은 날라갔겠죠. 90년대 문항들은 없고 2000년대 초반 일반적으로 2003학년도 정도부터 우리 교육과정과 부합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들을 총망라해서 우리 2015 교육과정에 맞는 것들을 선별한 책이 바로 이 시그마 기출 완성이 되겠습니다. 전문항 1044제로 되어 있고요. 고2 모의고사 226문제 그리고 스텝 2, 3가 고3 모의고사인데 그 중에서 기본 문항이 스텝 2 심화 문항이 스텝 3로 되어 있어요. 과거의 제 기출 300이죠? 그게 얘입니다. 304문제 작년까지의 방향성은 이 300개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자라는 거였는데 새로운 교육과정 또한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고 기출 문제가 많이 없는 상황 이러기 때문에 전문항을 포함해서 천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엔 기출 300이 되겠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226, 514, 304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2, 고3 기본, 고3 심화 알겠죠? 자 강의 특징 전문항 풀이를 해드립니다. 당연히 문항 수는 많겠지만 여러분들 스마트 코드라는 게 소단원별로 부여가 되어서 너희들이 그 코드만 딱 넣으면 그 소단원에 대한 문제들을 클릭해서 바로 강좌에 상관없이 강좌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강좌를 찾아서 전체를 다 듣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스마트 코드가 메인 페이지 그리고 너희들의 강의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코드를 입력하시면 소단원별로 강의를 하나씩 수강하면서 볼 수 있게 전문항 풀이를 하니까 강좌 수가 많고 적음을 여러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모두 여러분들 스튜디오 촬영을 통해서 3월 초까지 실시간에 들으면 3월 초 정도면 모든 문제풀이가 완료가 될 거예요. 그 이후에는 다 완전히 문제가 풀려서 업로드가 되어 있겠죠. 자 스텝 1, 2 같은 경우는 기본 도구들을 정리하면서 수업에서 진행을 합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 알겠죠? 개념 강좌를 따로 빼거나 이러진 않지만 1, 2를 설명할 때는 이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 기본적인 개념들이야.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스텝 3는 중상급 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킬러 스킬들을 설명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석적인 풀이가 있고 파생 개념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에서 파생되어서 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 방식을 선택해라는 킬러 스킬들 제가 특란도 특강과 특란도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그 기본적인 스킬들 파생 개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법 수준에 따라서 활용을 좀 잘 해줘야 돼. 시간이 많고 기본이 부족한 학생들은 당연히 전체 문제를 스텝 1부터 꼼꼼하게 풀면서 해설지 확인하고 강의를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고2 같은 경우는 다 풀어야 돼 사실상. 왜? 중간기말 중간기말 나눠서 보잖아요. 문제수도 그 단원에서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쪼개서 각각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 다 푸는 방식으로 연습하는 게 고2 학생들 위한 학습법이 되겠고 그런 학생들 중에서 나도 너무 고난도 문제들은 나는 버리고 싶다. 버리면 안 됩니다. 다 공부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 되는 거야.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 고난도 문제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렇죠? 범위도 좁잖아요. 미친듯이 공부하세요. 다 푸세요. 알겠죠? 고3 같은 경우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의 부족이 사람마다 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시간이 좀 많이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시간이 좀 부족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스텝 1을 내가 풀지 안 풀지를 좀 고민해 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스텝 2도 고3 모의교사로 되어 있고 기본 문항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없다면 2, 3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쓰고요. 시간이 많고 부족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텝 1, 2, 3를 차근차근 1 다 풀고 2 다 풀고 3 다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수생들 N수생들도 기본이 약한 사람들은 다 풀어야겠지만 작년에 뭐 수능 물리학 1을 만점을 받았다. 기출문제를 거의 외울 정도다라고 한다면 스텝 3만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기출 300에 있는 것들이 바로 스텝 3에 구성되기 때문에 스텝 3를 반복해서 여러 번 푸는 것들이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더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뭐 시간 날 때 아 좀 가볍게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어. 그럴 때 스텝 1 쫙 풀어주고 스텝 2 쫙 풀어주고 기분 아주 좋을 거예요. 힐링되는 느낌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꾸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은 6평 끝나고 9평 그 사이에 아 내가 이제 4페이지 킬러 문제 안 틀리는데 기본 문제를 틀리고 있다. 기본 개념 틀리고 있다. 너희들 수능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개념형 문제들 있잖아. 그거 고위 모의고사에 있는 것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놓쳤던 것들 교과서에 저 구퉁이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처음에는 스텝 3 상위권 학생들은 거기에 공부를 좀 많이 해주고 나중에 6월 9월에서 아 내가 좀 기본 문제들에서 실수가 나오네 그럴 때 스텝 1, 2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았지? 그런 것들은 상위권 학생들은 내가 뭐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 활용하는 것들은 잘 하니까 스텝 1, 2 기본기 훈련에 잘 활용을 해주시고 스텝 3는 상위권 도약 그리고 반복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기출 문제 중에 고난도 킬러 문제들은 한 번 풀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 커리큘럼이 살짝 등장을 하는데 물리학원 연간 커리큘럼인데 이거는 이제 제 커리를 쭉 따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기출 완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기본기가 약한 사람들은 제가 이 기초 특강 올해 새로 제작이 된 풀컬러 교제예요. 기본 교제를 풀컬러로 안 만드는데 올해는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히 1단원 위주 1단원이 그 기초 개념이 약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내일은 물리학원 기초 개념 강좌고요. 그리고 개념 완성 교제 수능에 올해 수능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넣어서 특히 용수철 파트가 매우 강화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들이 아주 이슈가 됐잖아요. 그런 필요한 것들을 기본부터 심화 문제 풀이할 수 있는 스킬까지 정리한 게 개념 완성 그리고 오메가 압축 개념은 2월 정도에 오픈이 되는 강좌인데 이제 반수를 한다거나 또는 제수를 한다거나 삼수를 한다거나 할 때 개념을 다 보는 게 너무 힘든 경우가 있잖아. 좀 빠르게 개념을 정리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오메가 압축 개념 교제는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필수적인 내용들만 딱딱딱딱 정리를 하면서 가는 강좌가 오메가 압축 개념이 되겠어요. 20강 이내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알겠죠? 예. 그래서 뭐 개념 완성이랑 교제가 똑같은데 만일 네가 빠르게 니들이 빠르게 그냥 개념만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책 없이도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쫙 정리할 수 있게 구성된 강좌가 오메가 압축 개념이고요. 기출 완성 지금 이제 오늘이 그 OT잖아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거나 특히 이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압축 개념과 기출 문제를 같이 활용을 해주셔야 돼. 작년 문제를 다 풀 사람들은 다 풀면 되고요. 고난도 문제만 풀겠다라는 사람들은 스텝 3로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특란도 특강, 킬러 특강이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개념과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고난도 문제의 연습이 되어야 6평과 9평부터 이제 실력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성적이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 1단원 전체에 대한 고난도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특란도 특강이죠. 박민우 선생님의 특란도 브랜드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인정한 브랜드니까 믿고 킬러 특강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문항수 많지 않아요. 150문항가량 되어서 기출 30% 그리고 연구소 제작한 문제가 70% 정도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매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올해도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특란도 특강 그래서 너희들이 기출 정도를 거의 완성했을 때 특란도 특강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강의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전 300 이제 이건 전범이에요. 1단원이 아니라 전범위. 전범위 예상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0문제에 모두 제작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고요. 매년 또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전 300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심층 분석해야 되는 문제 또 이걸 또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실전 300도 심층 분석 문제하고 그리고 셀프 분석 문제로 두 개가 구분되어서 좀 빠르게 정말 유형들만 전범위를 빠르게 훑고 싶다라고 한다면 심층 분석만 보시고 그게 아니다 다 풀겠다 연습 다 하겠다 라고 하면 셀프 분석까지 풀면 되는데 어차피 300개의 문제를 올해 수능을 위해서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풀어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특란도 모의고사 1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26회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알겠죠? 예 문제풀이는 특란도 모의고사가 시즌 1 6회 시즌 2 10회 파이널 10회 이렇게 해서 26회로 구성이 되겠고 올해 수능에서 수능의 난이도가 약간 높아질 경우에 필요한 거죠. 작년 수능이 쉽다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뭐 한 해 쉽다고 한 해 계속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여러분이 반복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모의고사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더더욱 신경을 써서 특란도 모의고사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전체적인 커리고요. 항상 기본은 개념과 기출을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까지 쭉 한 겁니다. 자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수능에서 최고의 성과 또한 논술에서도 물리 같은 것들의 기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그마 기출 완성 1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